한국 폴란드가 구매한 항공기 생산량 2배로 늘린다.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 파이팅이익을 생산능력 2배 늘린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FA-50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는 기사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4년 말까지 FA-50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경전투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들은 FA-50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빠른 낱기로 많은 신규 고객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유럽, 아시아, 중동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차기 고객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기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투기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의 FA-50 생산량을 늘린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시대 전투기인 미국 29기를 보냈는데 폴란드는 FA-50에 오면 남은 구형 전투기를 다 보낸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폴란드의 시작으로 많은 동유럽 국가들과 전세계 국가들이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에 FA-50의 생산량 증가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큰 소식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산 전투기를 퇴출시키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어쩔 수 없는 공군 전력 공백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폴란드가 미국산 F-16, F-35와 한국산 FA-50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폴란드의 사례를 보고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RG 넥서원이 지난 1일 FA-50에 적용할 수 있는 A-4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미 KF-21용 A-4 레이더는 개발되었으나 이를 경전투기 FA-50용으로도 개발해야 했다는 것으로 ARG 넥서원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 전시회에서 FA-50 A-4 레이더 프로토타입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A-4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 대비 3-4배의 전투력을 보유하는데 그동안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가 독점해왔기에 한국은 이를 단 전투기를 판매할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FA-50의 A-4 레이더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우리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수출 경쟁력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A-4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에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한국은 미션을 이뤄내듯 A-4 레이더의 기술과 부품 모두 엄청난 속도로 개발해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국산화를 이뤄낸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에도 FA-50 500대 수출을 추진하고 있기에 FA-50에 한국산 A-4 레이더를 장착한다는 것은 앞으로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폴란드에 FA-50 48대와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18대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K-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및 전술 입문기 최대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훈련기 최고의 스펙을 갖추었다는 T-50 시리즈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러시아와 이탈리아가 개발한 M-346의 가격에 밀려 고전해왔습니다. M-346은 UAE, 싱가포르, 이스라엘, 폴란드 고등훈련기 도입 시장에서 한국산 T-50을 눌렀습니다. 이 때문에 T-50의 최대 적수라고 불렸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최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M-346 훈련기 도입을 많은 나라들이 꺼려하기도 하지만 M-346의 낮은 가동률과 높은 운영 유지 비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T-50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346을 운영하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왜 한국산을 자신들이 선택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F-50, T-50은 미국의 거대한 사업 수주에서도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초저가를 치고 들어온 T-7A에 밀리면서 참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믿고 있던 T-7A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T-50이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모험적인 설계가 많이 적용된 T-7A가 결함과 납품 지원 사태를 빚었는데 T-7A는 원래 2022 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테스트 중 비행 불안정성이 발견되었고 사출 자석 테스트에서 파일럿에게 내진탕을 입힐 가능성까지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생산을 1년 이상 연기하고 배치 시기도 2025년으로 늦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 공군은 4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다른 훈련기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난 4월 미 공군 책임자 앤드리 런턴은 2027년 초까지도 작전 능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 공군은 2024년 해계연도 예산 요청에 T-7A 생산기금을 모두 삭제했는데 이에 지금 FA-50에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FA-50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주목해서 보지만 시급하게 훈련기를 도입해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뉴스였습니다. 만약 FA-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 최대 1300대 규모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최대 340조원 규모의 산업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최근 카이는 KF-21용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장 3m, 폭 3m에 150km 정도의 중량을 가진 소형제트 무인기로 쌍발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보람의 전투기와 같이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어 90분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미국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무인 편대기보다 약 40% 적은 크기로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지만 소형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정찰, 전파 방해 및 소모성 자폭 공격이 가능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이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6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하여 KF-21 보람회와 합동 작전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KF-21을 개발하면서 체계적인 무기 탑재와 편대 비행 무인기까지 빠르게 내놓으며 치밀한 수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이렇게 전세계 주목을 받는 가운데 한때 KF-21의 파트너로 고려되었던 트리키에에서 최근에 열린 공군 에어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KF-21의 경신자라고 자부하는 트리키의 차세대 전투기 TF-X가 공개되었습니다. 마치 KF-21에 대항하는 TF-X가 이렇게 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자국은 물론 전세계에 홍보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가격에서는 분명 KF-21의 빠른 개발 속도와 연이의 시험 성공을 의식한 듯 하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TF-X는 시제기라고 하지만 아직 날 수 없는 건모형색만 갖춘 깡통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상활주만 마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KF-21에 공동으로 참여하지만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는 프라버 국방장관이 트리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최근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트리키의와 붙여주고 한국은 폴란드와 개발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키의는 자국 기술로 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큰소리쳤지만 전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준 낮은 기술력을 갖춘 트리키의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리키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15에서 20년이 뒤처져 있다고 했는데 한국 T-50 정도 수준의 경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아직 시제기 초도 비행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는 이유는 2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권 현장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열흘 후에 대선이 시작되는데 올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트리키에서는 에르도안 타도를 외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쇼로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비싼 미국의 전투기와 거액의 라이선스를 줘야 하는 미국의 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관목한 만한 성과를 내며 전세계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산 전투기가 날아다닐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